의료계와 정부, 의정 갈등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걸까요? 오늘 이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2심에서 기각하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제 갈등이 끝나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도 동시에 들지만요.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의료계 측 얘기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최종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계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제한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길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7년 만에 의대 증원 여부가 사실상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올해 의대 정원 확정에도 탄력에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료계 측 얘기 한번 저희가 직접 들어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님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각하, 기각 결정에 앞서서 일정한 리포트 보신 대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전공의 측은 달라지는 건 없다는 반응을 바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 제한고 하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에 제한고 바로 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이미 대법원에 내는 제한고장 및 제한고 이으스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군요. 여기까지가 통상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그 시간을 한 달 이상을 단축시켰습니다. 이미 고등법원에 모든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서둘러서 진행하기만 하면 이달 말까지 시간은 가능합니다. 특히 이 가처분 사건은 절차가 가도롭지 않고 또 긴급을 위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도 5월 말까지 최종 결정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끝까지 가겠다. 정부 측과 한번 다퉈 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어제 2심 결과로 인해서 정부나 언론들은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이나 전공의 분들은 대법원에서 결과가 좀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하시는 건가요? 네, 어제 전공의들하고 의대생 13,000명인데요.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어제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5월 말까지 판결을 뒤집겠다고 약속했더니 그러면 복귀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이어가시죠. 제가 조금 어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간의 1심에서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각하를 했죠. 그러니까 각하라는 건 진짜 심리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부산대 의대생들이 핵심인 사건이었는데요.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도 인정을 했고 정부의 행정 처분성도 있다 이것도 다 인정을 했고 의대생들에게 학습권 침해가 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긴급하다. 전부 다 인정했습니다. 즉 1심에서 각하, 즉 제로에서 구분응성까지 올라왔습니다. 90% 승소인데 내용상으로. 그러나 10%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10%가 뭐냐. 공공복리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기각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습니다. 비책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대법원에 제한고를 했으니까요. 어떤 전략이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승적 그리고 대학이 그리고 합리적 그리고 상식적인 의견이고 국민적인 공감대까지 얻어야 할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 지금 남아있는 소송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2주일 동안 진행돼야 될 게 우선 대법원의 제한고 한 사건 한 개. 그리고 어제처럼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생들 1만 3천 명이 제기한 사건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모두 다 제가 공공복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방책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제 나온 고등법원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판결문이 판결한 그 내용을 꼼꼼히 참고해서 의료계는 증원을 일정 정도 수용하고 병원을 정상화시켜서 빨리 환자들의 피해를 줄여드리고 그리고 정부에 대화에 나서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재판은 일종의 전쟁이니까요. 좀 더 상세한 것은 아직 좀 비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2심 재판부는 일단 공공복리가 더 우선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국민들 대다수의 뜻도 그렇다는 여론조사도 좀 있고요. 국민들 걱정도 있고 특히 환자들 피해도 많고요. 병원들 적자 누적도 생각하면 의료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뭐 부담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응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제는 부산대 의대 1개 대학의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4배 이상 증원된 충북대 같은 경우가 가장 상징적으로 심각하죠. 이 충북대를 포함해서 32개 대학교의 의대생 1만 3천 명이 제기한 사건이 3개가 있고 이게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가 있고요. 이 3개 사건들이 이제 어제 하나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결정이 나도록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4배가 증원된 충북대가 포함된 사건은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2천 명 증원 처분은 바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어쨌든 국민들 불안 해소 방법 걱정 살 수 없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을 빨리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병원들이 또 줄도산한다 하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줄도산 우려라는 것도 결국은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5월 말까지 2주일 이내에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종결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판결을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석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올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 이미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 의대 입시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증원의 제동이 걸린다지만 의료체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찬반 양측은 입을 모읍니다. 어떤 식으로든 의료체계는 개편이 될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피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의대 증원이 미뤄진 마당에 의료개혁마저 지지부진하면 국민들한테 한 게 뭐냐, 왜 이렇게 국민들 고생시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집행정지 기각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개헌과의 반발도 이어질 거고요. 의대 교수들이 못하겠다고 교육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 왕따가 될까 봐 따돌림을 받을까 봐 참여한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가 상당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저는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돌아오지 않을까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재항고할 태세여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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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